대만의 지진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9일 수요일 규모 5.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그 전날인 3월 8일 화요일에는 규모 5.6의 강진 그리고 3월 6일에는 규모 5.1의 강진과 3.5의 지진 그리고 3월 5일에는 규모 4.0의 강진 그리고 지난달이 월달에도 계속하여 규모 4.9에서 3.0 이상의 지진들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군발 지진들은 일본의 오키나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유큐해구를 통하여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으며 남북의 균형을 맞추는 지진으로 인하여 도카라열도와 규슈 지역 가고시마현 쪽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2월 22일 오키나와 본성 북서해에서 규모 5.9의 강진 이후로 2월 24일에는 이번에도 오키나와 본성 북서해에서 규모 4.9와 3.8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하루 뒤인 2월 25일에도 오키나와 역시 이번에도 본성 북서해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작은 군발 지진과 함께 3월 3일에도 오키나와 북성 북서해에서 규모 4.3의 강진 그 후 이틀 뒤인 3월 5일에는 동북지역 살리쿠에역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것은 남북의 균형을 맞추는 지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해의 이시가와현과 미해연, 남동 앞바다의 이상진역 그리고 동북지역 쿠쿠시마로 이어지는 삼각형의 지진 패턴 또한 다시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시가와현 노도 지역에서는 오늘 3월 10일 목요일에 3번이나 발생을 하였습니다. 규모는 3.8과 3.6 그리고 3.1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3월 9일에는 미해연남동 앞바다에서도 또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3월 8일에는 이시가와현 노도 지역에서 규모 4.8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동북지역 쿠쿠시마, 미야기현, 살리쿠 앞바다에서는 계속하여 무감 지진 포함하여 연속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오늘 3월 10일 목요일에도 쿠쿠시마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월 18일 미야기현 앞바다의 규모 5.2 강진으로 시작된 동북지역 지진은 3월 10일까지 이시가와현과 미해연 그리고 동북지역 지진으로 삼각형 지진 패턴을 만들면서 과거와 같은 강진을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는 매우 위기일 상황이며 내일 3월 11일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 지진이 발생한 1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하는 것이 지진의 패턴임으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